팩트식. 카페인이 왜 각성효과가 있나?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몸을 유한시켜 뇌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뇌세포를 유한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인 아데노신이 분비됩니다. 아데노신이 분비되면 몸이 나른하고 졸음이 옵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몸이 가장 잘 이완되므로 졸릴 때는 뇌산소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데노신과 카페인은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데노신 수용체란 뇌세포막에 붙어있는 아데노신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카페인은 천연각성제로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뇌를 깨어나게 하여 졸음을 막는 각성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천연각성제로 아데노신 사이의 강력성저 모연을 얻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천연각성那麼 recipro 카페인은 천연각성제로 아데노신을 사용하였습니다.